출입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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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잠실라루 수협중앙의 공지보험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잠실라루 수협인추랜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복합쇼핑몰 태클로마 들어가실분은 강변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강변 동서울 버스 터미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진봉당장실 강변 동서울 터미널장. 마구なく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